오늘의 요리oya 랭프 오늘의 소리내요 5월 6일이 새눈이... 새눈이 우리 오늘 어디가? 악... 우리 오늘 어디가? 우리 오늘 어디가있까? 새눈이 우리 어디가있까? 카메라 한번 보고야? 새눈이 우리 어디가있까? 자~~ 엄마가睽니 얹해라 엄마 어디에 가있다 엄마 어디에 가있다 엄마 어디갔지 너는 어디갔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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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